감실될 왠일은 구격이지 누구야? 3등이요? 3위? 아 맨 아래 저거 레인보우 넘버 007이 쓰고 있는 저거 빨간색 빨간색 거 저거 있잖아요 레인보우 6 마크 저거 일본 건 거 알아요? 저거 일본 건 뭐 어느 거요? 저거는 3등 레인보우 넘버 007 저거 프로필 사진 보면은 빨간색 잖아요 레인보우 6 마크가 아아 저거 일본 일본 대통령실 입구 바로 앞에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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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스 있어요 크로스 발키루 크로스 발키루 마지막 루프 이상하네 긁 인서션 인 5세 긁 인서션 인 5세 긁 아 렛큐 탭트 이즈어 렛큐 탭트 이즈어 렛큐 탭트 이즈어 렛큐 탭트 이즈어 조심해요. 너희 조심해요. 1분. 1분. 예스. 같이 와서 됐다. 저 애씨. 저 애씨에요. 아 누나. 누나. 올라가지 마. 나가면 안 돼. 나가면 안 돼. 솔리더님이랑 하나만 같이 가세요. 판타님이랑 기골명 같이 가고. 제가 뒤에 선택해요. 뒤에서 명령 주시면 돼요. 하르마 님이 저한테. 누나. 우리 밑으로 올라가요. 언제 그쪽으로 왔어? 내가 뚫을게요. 하르마 님이. 아 누나. CCTV. 푸겠어요? 푸겠어요. 푸겠어요. 지하실로 오고 계세요. 형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하르마 님. 3층. 3층. 누가 들어가서. 하르마 님하고 제가 갈게요. 1층 2마리 할게요. 누나. 그쪽으로 갈 거예요? 한번 지하 불러 보죠. 예. 흰색 냄새가 난다는 거군요. 하르마 님께서. 지하 됐네요. 예. 카피. 여기. 여기. 여기 좀 봐도 돼. 들어가. 또 화면 두 개로 뜯고 싶다. 두 개로 뜯고 싶다. 두 개로 뜯고 싶다. 네. 좋아요. 짧은 붐을 모르니까. 짧은 화면을 사면 되긴 하지마. 왼쪽 방에 있죠? 오 여기 쏘지 않네 위에 클리어 카메라, 카메라, 잡초 여기 있어요, 썰마이트 아, 카메라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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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세요 죽어 있네요 죽습니다 이거 방패 없앨게요 들어와서 바로 좌측 바로 좌측 이게 뭐야? 해먹, 해먹 뭔가 손가락 해먹 역시 블랙비어드는 목표를 포착해야 돼 목표를 포착했다 아니죠 이거죠 목표를 포착했다 목소리를 더 다운시켜야 돼 솔리아 76 왜요? 블랙비어드 볼 때마다 그것도 떠오른다니까요 그 방패가 그거 같음 그 구웅 어, 잠시 후 정리를 다시 잠시 후 아, 아치에 내면망고시다 육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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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들어갈까 벽에 가려줍니다 드론 하나 뒤에 도시락 손을 깔았어요 도시락돼요 도시락돼요 도시락이란 도시락 도시락이 많이 늦는거 아닌가요 도시락 오늘 좀 늦었어요 10초 남은 시간 점심 멀지요 돈까스요 잠을 찍었어요 이걸 전방에서 오세요 전방에서 오세요 전방에서 오세요 북상에도 한 명 올라올 것 같아요 방패 좀 채워주세요 전방에서 오세요 한 명 들어왔어요 2층 복도 앞쪽 통로 한층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층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들어갑니다 vors 께어 아메 사랑othy 핸드폰 센서 여기 어디 있어요? 저쪽에 있어요? 글라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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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 누워있고 대단하신다 글라쥐 멋지다 글라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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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하고 한판 더 하고서 자야 되겠네요 글라쥐 글라쥐 네 그럼 저도 그거 막판 할게요 저도요 글라쥐 글라쥐 막판이군 헐 7킬 2... 7킬 2지원 0 되었으라니 2분 그래로 10킬에 도전하세요 예에에에 하늘은 없네 하늘은 없네 뭐? 하늘은 아닙니다 하늘은 어디인가요? 2층에 있는 것 같은데? 보통형 사무실 없으니까 아마 침실 쪽인 것 같아 기사적이네 발길이 있어. 발견이야 다 발견 다 발견 다 발견 다 발견 그대로 걸어주세요 네, 그대로 같이 갔던 곳 그대로 가주세요 판다님이랑 기우님 열심히 흔들게요 다 발견 지하 저기 걸렸어요 3층에 있네 3층에 버스 저쪽 중 문 쪽 여기 있느냐 2명 왔어 2명하고 옥상 위에 발길 기회되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썼어 아패 바로 뒤에 나이스 나이스 미션 성공